보고 싶었어? 오랜만에 아들 우주를 만나러 온 엄마 헤란 헤란이 우주와 함께 있다는 소식에 급하게 달려온 성우와 민규 살이 너무 짧았나? 우주를 못 잡아서 엔지? 신호에 딱 걸려 엔지? 난 니 얼굴만 마주 구역질이 나, 비켜! 악역 상국 예상해라 엔지는 귀엽다 엔지 후 놀라운 개인기를 선보인 상국 내가 지금 무슨 조절에 불러있다 얼마나 미... 그대 이름은 혹시 뱀? 현란한 격바닥 돌리기에 정말 놀랍다 아니요, 뭐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저, 혹시 친환경 혹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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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저 발음이 꼬여 엔지? 저, 친환경 혹시 혹시... 두번째 시도를 해보지만 또 꼬여 엔지 잠깐만요 심기일전 3차 시도에 도전해보는 듯? 그렇게 안나와 아이씨, 정말 삼자증원 없이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어 아이고, 이런 휴대전화기가 나오지도 않아서 엔지 급정가는 모습을 연출해야 하는 두 사람 그런데, 웃긴걸 어떻게 해? 웃어 센지? 두번째 시도는 자연스럽게 대사까지 주고받고 오키 사인을 기다리는데 괜찮아요? 뭐야, 안 찍었어? 대신가봐 어디가서 얘기 좀 하자 나, 난 할 얘기 없어 내가 말했지, 나 할 얘기 있다고 나한테 인사가 있어 아, 미안해 했나 두 사람 모두 한 말이 너무 많아서 엔지 지금부터는 일 얘기 한번 합시다 일 얘기 안 하면 무슨 얘기에요? 일 얘기는 이제 그만 본격적인 데이트모드로 들어서는데 아이씨, 이게 웬 분위기 바뀌는 음악? 네, 아마 아무래도 우리 언니 부부가 아닐까요? 형부하고 어, 우리 언니 왜냐하면 두 분이 유일하게 코미디를 하니까 아무래도 우리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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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엄마 아, 역시 이거 내보내면 안 돼요 아, 괜찮아, 왜왜왜왜? 저 화장실 끌려가요 아, 아파서 김수반이요 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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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그 아, 제사가 제가 옛날 줄 알았는데 입을 막아서 엔지 알았어, 그러면 이게 마지막이다 울고 있는 영수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기로 한 욕랑 뭐, 저 먹이를 찾아 삼키 슬슬하고 슬슬하고 아, 그 그대서 꼬인다고요 야, 저 저자가 죽동용도 안 내렸어? 아이고, 여자가 생각이 많은지 도통 말도 안 하고 아휴 생각이 안 남네요 아휴 아휴 많이 많은 도움이 때문에 생각이 안 남네요 아휴